냥! 아, 찡! 거울을 보면 안 돼! 개야, 여기도. 으악! 노, 노카!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화장! 다 예뻐! 엄마가 아끼는 걸 이렇게 많이 써버린 거야? 자, 깨끗해졌다! 언니 없을 때 또 발라야지! 래롱! 도대체 애들은 왜 그렇게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어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나루! 누구야? 으악! 안녕, 난 나루핑!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만들어 줄게, 나루! 하추핑처럼 말을 안 해? 혹시 너도 로미의 친구야? 그런 건 상관없어! 그것보다! 흠흠! 역시 내 힘이 필요할 것 같군! 나루! 이 거울을 한번 봐봐, 나루! 어? 난 원래 예쁜 아이라구! 꾸미기만 하면 더 귀엽고 더 예뻐질 거야, 나루! 어? 어? 그래서 했어? 당연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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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쟤 누구였어? 전학생인가? 학교에서 저렇게 예쁜 애는 처음 봐! 우와! 말다는데! 진짜? 그랬다니까? 너무 신기하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저기... 거긴 메리루 자린데, 누구... 내 자리, 맞아! 메리! 루! 으어? 우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뭐, 잘못 먹은 건 아니지? 흐흐흐흐, 그런 말은 나한테 실례라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 뿐이야! 어어어, 어쩜 이렇게 귀엽고 예쁜 거야? 뭐? 웃기지도 않아 정말? 너 전혀 귀엽지 않거든? 항상 있던 너덜너덜한 티셔츠가 너한테 딱 어울린다고 어머, 너희 정말 웃긴다 자, 싸우지 마 너희한테도 거울을 줄게, 나루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난 정말 예뻐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오지 널 사랑해, 씬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다, 나루 난 왜 이렇게 예쁜 걸까? 야, 너희! 같이 청소해야지! 거울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음, 그런 거 못해! 난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헉! 매일 똑같은 얼굴만 보는데 지겹지도 않 어, 아니, 이 모습은 으아, 우리 마을 최고의 미남이 바로 여기 있었네! 이리 쳐! 아, 잠깐만! 잘생긴 내 얼굴은 나만 볼 거야! 어? 무슨 일이지? 내꺼 같아? 아니, 왜 거울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으응! 야! 너! 으응! 으응! 뭔가 있 생각이구나! 가지 raz 특산미 응! doğ 나서 눈물이 날만큼 잘생겼다니까. 음? 뭐, 뭐야? 내 마법이 전혀 필요없는 애도 있었네. 좋은 자세야, 나루. 아, 잘생겼다. 어? 로미, 피니팅 알람이야! 어? 얘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나루핑이야. 어쩐지 다들 거울만 보더라니. 사귈러야겠어. 사랑에 넘치는 하추핑 타입! 하추!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프린세스 하트! 어? 저쪽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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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정말 아름다워. 좋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더, 더 빠져봐요. 나루! 그만둬, 나루핑! 너, 프린세스 하트? 얌전히 있으면 조용히 캐치해 줄게. 어디 할 수 있으면 캐치해 보시지. 나루! 어? 어? 잠깐 거기서! 어? 내가 뭐하고 있었더라? 어? 근데 넌 누구니? 어? 왜 내 손을 잡고 있지? 어? 아! 아하하하! 히, 히, 힘내시라구요! 하하하! 나루핑은 자신이 만든 거울 속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쭈! 응! 그럼 잡을 수가 없잖아!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롬! 바롱핑! 지구에 사는 백곰 사냥법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바롬! 응? 백곰은 얼음구멍 앞에 앉아 바다 표범이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다 표범을 사냥합니다, 바롬! 하지만! 거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나올지 모르잖아쭈! 그러니까!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바롬! 알았어, 바롱핑! 응! 그러니까 덫을 놓자는 거지? 마음이 올받은 수송실의 크리스테스 플라우디아! 음? 트리트리, 리디 크링! 바로 바보의 책! 아이고! 어? 어? 아, 이번엔 저기로! 아! 뭐야! 나갈 수가 없잖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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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출구 발견, 나루! 으응! 으응! 나, 나루! 기다리고 있었어, 나루핑! 자, 이제 그만 돌아오시지! 내가 그렇게 쉽게 잡을 것 같아! 나루!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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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거울 바살아! 안돼! 어서 고개를 돌려! 원래 네가 사랑하던 네 모습을 보라고, 나루! 원래... 내가 사랑하던 네 모습? 이모션 왕국의 아름다운 공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때 네 모습 말야, 나루! 으응! 거울을 보게 될 것 같아! 안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바로! 어서 거울을 들여다봐! 그리고 떠올려봐! 넌 지금보다 그 시절의 네 모습을 더 사랑했잖아, 나루! 난... 지금의 내 모습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으응! 비록 실수투성이지만... 여기 지구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배워가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야! 리피리! 리디 크림! 으응! 으응! 내, 내 도울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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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바롬! 으응! 말도 안 돼, 나루! 나루핑! 이제 돌아올 시간이야! 피리빨리, 해트링! 휴물속으로! 으아아아악! 으응! 으악! 으악! 피리핑, 나루핑 캡치! 여기 어디 거울 없나? 나무! 으응! 뭐지? 으응! 뭐야? 야! 저리 가! 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깐 정말 멋지셨습니다. 공주님의 마법 실력이 늘었어요, 바롬. 히히, 아직 부족한 걸. 그리고 나르핑을 캐치한 건 네 덕분이야, 바롱핑. 로미엘! 안녕, 루카. 어? 근데 너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한 거야? 응. 역시 이 모습이 나한테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지금 네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아. 다신 바꾸지 마. 걱정 마. 난 나를 무지 사랑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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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